오늘 볼 글의 제목은 남편의 체중 증가로 남편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아내인데요 weight gain은 체중 증가하고요 turn off는 불을 끄다 흥미를 잃다 이런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I'm in my late thirties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and have been married for 7 years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되었습니다 in my late thirties라는 것은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20대다 30대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in 하고 소유격 쓰고 나이대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 in my twenties 저는 20대입니다 I'm in my forties 저는 40대입니다 He is in his forties 그는 40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y husband and I have two young children 우리 부부는 두 아이와 a beautiful home, 예쁜 집, good jobs, 좋은 직업, 좋은 직장, etc.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etc. 라고 쓰는 것은 etc. 등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However, 하지만 over the last few years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I have lost my attraction to him 저는 남편에 대한 매력을 잃었습니다 Over the past few years 라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인데요 Over 대신에 for the last few years를 쓸 수도 있습니다 Attraction은 매력이라는 뜻이고요 Attractive는 매력적인 Attract는 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I'm not superficial 저는 외모를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But he has gained more than 40 pounds 하지만 40 파운드 이상의 살이 쪘습니다 Since we met, 우리가 만난 이후로 And he refused to eat healthy 건강한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며 Or exercise 또는 운동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건강한 음식도 먹으려 들지 않고 운동도 하려고 들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Superficial은 깊이 없는 얄팍한 이런 뜻인데 제가 외모만 따져서 외모만 따지는 사람은 아니다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건강한 음식도 먹지 않고 운동도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40 파운드는 약 18kg을 말합니다 He watched me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Spend countless hours 수많은 시간을 제가 보내는 걸 봤어요 Working out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걸 본 거죠 To lose all my baby weight 제가 산후에 찐 살을 다 빼느라고 운동하는 것을 운동을 수많은 시간을 하는 것을 남편이 봤어요 Baby weight라는 것은 산후에 찐 살을 말하고요 Lose weight는 살을 빼다 라는 뜻이죠 Spend 동사 ing를 쓰면은 뭐뭐 하는 데에 시간을 쓰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Spend countless hours working out 운동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We are rarely intimate anymore 우리는 더 이상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Intimate는 친근한, 친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육체적인 쪽으로 많이 쓰여서 스킨십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R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인데요 Hardly 또는 Seldom, Scarsely와 똑같은 뜻입니다 And when we are 우리가 intimate 할 때는 are라고 쓴 이유는 intimate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킨십을 할 때는 I do it, 저는 합니다 Out of obligation, 의무감에서 합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동기가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무감 때문에 스킨십을 한다고 합니다 I know these things happen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는데 But he seems to be happy 남편은 태평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남편이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몸의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복잡한데 저는 스킨십도 억지로 하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알지만 남편은 모른다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I think if I told him 저는 생각합니다 If I told him 제가 남편에게 말한다면 I wanted to leave 제가 떠나고 싶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한다면 He would be floored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말은 안 했죠 그래서 If I told him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말은 안 했지만 한다면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형태를 썼습니다 If I told him 제가 말한다면 He would be floored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would를 썼고요 floor는 바닥 또는 마루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충격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구어체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divorced friends of mine 이혼한 제 친구들은 Who have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가진 이혼한 제 친구들은 Have advised me 저한테 충고를 했어요 Against it 이것에 반하여 충고를 했는데 And say 말하기를 My children's happiness 제 아이들의 행복이 Should come 우선 되어야 한다 Before mine 저의 행복보다 다시 말해서 저의 행복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이혼한 제 친구들은 말을 한다는 거죠 Other say 다른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If I'm not happy 제가 행복하지 않다면 The kids won't be happy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Can manage living this life for them 아이들을 위해서 Them이라는 것은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Can manage living this life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겠지만 But I feel like 저는 이런 기분이에요 I'm too young 너무 젊은 것 같아요 To cheat myself Out of some of my best years Best years라는 것은 전성기고요 전성기를 속인다는 것은 어떤 전성기를 허비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살 수는 있지만 제가 30대 후반인데 제 자신의 어떤 전성기를 낭비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Am I being selfish? 제가 이기적인가요? Or smart? 아니면 똑똑한가요? A weighty subject in New York 뉴욕에서 몸무게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에비 선생님이 Before your marriage deteriorates further 당신의 결혼생활이 더 악화되기 전에 deteriorate 라는 것은 나쁜 것이 더 나빠지다 악화되다 라는 뜻이고요 further는 이 far, 멀다의 비교급인데요 far의 비교급은 farther도 있어요 farther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 때고 farther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정도가 더 심할 때 farther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further를 써야 되겠죠 당신의 결혼생활이 더 악화되기 전에 Have a frank discussion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With your husband 남편분과 He seems to be happy 그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가 태평해 보이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doesn't know 남편이 모르기 때문에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In your head 당신의 머릿속에서 아내의 머릿속에서 즉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편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태평한 것입니다 태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Seems to be happy 행복해 보인다 He seems to 하고 동사를 쓰면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이죠 For reasons that go beyond the animal attraction 어떤 본능적인 매력의 문제를 떠나서 Including the welfare of his children 아이들의 어떤 복지 문제를 포함하여 He needs to make some lifestyle changes 남편분은 뭐뭐할 필요가 있다 어떤 get a handle on은 파악하다 손을 쓰다 라는 뜻입니다 I'm hoping, 저는 바랍니다 That when you convey the message to him 당신의 어떤 생각, 메시지를 의견을 남편에게 전달할 때 He will be receptive 받아들이기를, 수긍을 하기를 바랍니다 Convey는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하다 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Receptive는 받아들이는 수긍하는 이란 뜻이고요 If not, 남편이 그렇지 않다면 남편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Please try 한번 해보세요 Try 하고 명사 형태가 나올 수 있죠 Try marriage counseling 부부 상담을 해보세요 Before you consult a lawyer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먼저 부부 상담을 해보라 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때를 얘기할 때 나는 20대입니다 I'm in my twenties 그는 30대입니다 He is in his thirties 그녀는 40대입니다 She is in her forties 뭐뭐한지 얼마가 되었다 저는 결혼한지 7년이 되었어요 I have been married for 7 years 우리는 함께한지 5년이 되었어요 We have been together for 5 years 우리는 사귄지 3년 되었어요 We have been dating for 3 years We have been dating for 3 years 뭐뭐하기를 거부하다 Refuse to 그는 건강하게 먹거나 운동하기를 거부해요 He refuses to eat healthy or exercise He refuses to eat healthy or exercise 제가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똑똑한 걸까요? Am I being selfish or smart? Am I being selfish or smart?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